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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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너무 웃긴해 어떡해 코코는 이쁜척 하는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건데 그거를 이쁜척 하는거라 그러면 코코는 뚝당해 이거 저 휴방하고 와가지고 잠을 진짜 잠을 미친듯이 많이 잤더니 비오니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뭔가 너무 오랜만에 오색하다 어 맞아 머리 잘랐어 염색도 했는데 티 잘 안날거야 염색을 그 안쪽에만 했거든? 이렇게 귀 넘겼을 때 이렇게 라인에만 좀 빼가지고 안에는 예전에 했던 좀 밝은 잿빛 그 사람들 살 빠졌다 지금 하는데 살은 오히려 짜서 왔습니다 아 원래 휴발하고 와가지고 좀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는데 너무 아니 쉬는 동안 할게 없으니까 집에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오버 언니가 들어왔어요 어 맞아 나 이 후드티였나? 이런거 나 실체도 준다 그랬는데 줬나?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래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3번 골라거든? 그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4번이요?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찮으시죠? 이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왜요? 안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내니까 그냥 어... 음... 음...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잘 어울리시겠죠 40대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40대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너 지금 강대해줄까? 찾아보니까 배를 까는 건데 저도 혹시나 여쭤본 거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정도 크롭이라도 앉아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 난 어차피 방송할 때만 그치 방송할 때 입을 건데 어차피 나는 배꼬까지 안 모으니까 어떻게 앉으면 배가 덮어도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걱정하신 것 같아 이런식으로 배가 보이니까 너무 웃기더라구 이게 다시 오랜만에 와서 어색한 느낌이었는데 게임 키니까 똑같다 어제까지 방송한 것 같다 이렇게 근데 염색했는데 티가 안 나네 이것이 얼마나 열심히 염색한거.. 이렇게 염색한거 티나게 앉아있어 얘 왜 총도 없이 떼온건가? 근데 나 총 너무 잘 쏜다 나는 진짜 서산할때부터 느꼈지만 난 초탄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아 잡곡하는게 아니라 솔직히 너무 잘 받았잖아 아니 아무리 휴방 없지는 않고 장기휴방은 좀 더 있어야 할거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죠 앞에서 여깄네 혹시 바로 겹복하신거 있니? 와 이거 진짜 부자다 약 좀 많이 가져가자 약간 플래그원의 분들이랑 똑같은건가? 낙사했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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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서.. 쟤 낙사했어 사랑.. 발소리 계속 들려 당연히 나 집으로는 안 나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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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은 줌을 안한거 같은데 이게 맞았나? 야 누가 이겼다 나도 가볼까? 내가 여기 근처에 있다는건 인지하고 있을텐데 싸움 때 가볼거야 나는 느껴볼거 같아 보인다 보인다 길리 파란색깔 짐 더미 뒤에 있어 보였어 귀여우네 아 쟤 아야 너 길리 입어도 다 보여 샷발이 너무 구려 아 꼈다 활용도 없는데? 던질게 없어 아 나 꼈어 어떡해 꼈어 꼈어 왜 이렇게 꼈어 꼈어 아 제발 안돼 아아 꼈어 아 이런게 어디있어 아아 아니 이거 버그잖아 이거 너도? 아 너무 웃긴데 어떡해 안돼요 고쳐주세요 요하 오랜만에 와서 그러고 싶지 않네 나 진짜 너무 불쌍하게 죽었어 난 저기 끼는게 어딨어 응? 쫄깃 feed 시리즈 씨른 그 뒤 예전에 л